아직도 칫솔만 사용하시나요? 안보이는 구석구석까지 미세한 찌꺼기 제거가 중요해요 부족한 양치질로 인해 시간 내서 병원 가야지 진료비 부담은 또 얼마나 커요 귀찮은 치실 말고 물로 하는 치실 구강세정기를 사용해보세요 잇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이젠 필수품이라고 해요 아쿠아픽 코드리스 구강세정기 왜 많고 많은 구강세정기 중에 꼭 아쿠아픽이어야 할까요? 누적 판매량 20만대 판매 돌파의 신화 무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추천품이에요 타사 대비 200회 더 1400회의 맥동수업과 USB 충전이 아닌 무접점 충전 방식으로 1회 충전했을 뿐인데 최대 한 달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아쿠아픽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쿠아픽을 마무리하고 우정풍에서의 실제로 연전반으로 없어 Saw God's home 고기는 먹을 때는 좋은데 먹고 나면 이 치아 사이사이 찝찝한 기분 빨리 이 아쿠아핏 구강세정기를 사용해 볼게요 이거 맞나요? 보여드리기엔 너무 더러우니까 여러분 사는 동안 우리 좋은 것만 봐야 하잖아요 대신 옥수수에 고추장을 발라 그 위력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따뿅 따뿅 와 이 정도면 칫솔질로 제거되지 않는 미세한 찌꺼기를 아쿠아핏 구강세정기가 치아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줘 완벽한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칫솔질 가글을 해도 다음 날이면 찝찝하고 텁텁했지만 아쿠아핏 구강세정기는 잇몸, 구취 관리까지 가능해져서 그동안 느끼지 못하셨을 상쾌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따뿅 아쿠아핏 구강세정기 아쿠아핏 구강세정기 와우 집에 있는 마리 아쿠아핏 구강세정기 매일 매일을 건강하게 상쾌하게 아쿠아픽 두강 초장기와 함께해요 아쿠아픽 두강 초장기와 함께해요